하나 보다 약 17만원 저렴하다 보시면 되요 뭐 17만원 으 으 으 으 안녕하세요 그르소 컴퓨터의 배 컴 지기 입니다 오늘은 제일 시연하고 저희 별컴이 함께 폴라보를 한 15대 한전특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제일 궁금한 사항 먼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간 cpu 는 amd 의 라이덴 파이브 3600이 들어갔구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 는 제이 시연 유통하는 기가바이트 b 4 0 m g 3 h v2 드러블 에디션 제품입니다 그 메모리 팩이 가 2개가 들어갔구요 제이 시연 유통한 제품이고 3200 이에요 그리고 여기 좋은 그래픽 카드 그래픽 카드는 일렬용 ti udv 기가바이트 제품입니다 그리고 ssd 는 pny cs 900 480 기가 들어갔고 역시 ssd 도 제이 시연에서 유통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여기 케이스가 다크 플래시 제품이고 dk 200 rgb 광화 유리 블랙 제품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안보이지만 시선이게 육 배가 타워가 들어갔어요 파는 제 2년 신경이기 때문에 아무 제품 쓰면 안되게 당연히 시즈로 파워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놈의 가격이 얼마냐 현재 124 5천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보다 약 17만원 저렴하다고 보시면 되요 뭐 17만원 엄청난 특가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 바로 나갈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들어간 그래픽 카드가 119 ti 인데 진짜 오랜만에 나온 제품이에요 119 슈퍼만 나오다가 이제 ti 가 나왔습니다 기다렸던 분들 이제 구매하시면 되시고 저희가 특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이런 기회 없습니다 15명밖에 구매 못하시니까 빨리 구매하시면 되시고 아마 제가 볼 때는 바로 품절 될 것 같긴 한데 최대한 빨리 구매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컴퓨터는 당연히 배그는 풀업으로 그냥 돌아가구요 현재 나온 게임 전부 다 옵션 타워 해가지고 클략하게 돌아가는 그런 녀석이에요 그리고 게임이 돌아가면 당연히 어떤 걸 해도 마킹업 다 돌아갑니다 영상 편집 아니면 다고 다 돌아가구요 4K로 영상 편집 안 한다고 하시면 영상 편집까지 정말 클략하게 돌아갈 녀석입니다 자 그래서 이 컴퓨터를 구매하면 저희가 끝이냐 그게 아니죠 당연히 별컴에서 이 amd 장패드가 나갑니다 그리고 끝이냐 아니죠 저희는 별컴 텀블러가 같이 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 컴퓨터를 구매하신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 안에 구매 후기를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무조건 문화상품권 5,000원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냐? 끝나면 별컴이 아니죠 당연히 별컴에서 1년동안 무료출장 as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1년동안 전국 as 무료출장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하드웨어 문제면 당연히 저희 별컴이 도와드리고 있구요 만약에 출장이 안되는 지역이다 하시면은 저희가 택배로 도와드리고 있어요 as 출장기사가 만약에 출장을 나갔는데 하드웨어 문제가 아니면은 출장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점만 양해 주시면 되시구요 지금 제가 벨트라운드 풀옵으로 돌리고 있어요 옵션을 보시면은 당연히 올 울트라로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훈련장을 다 다니고 있는데 당연히 뭐 렉 같은 하나도 없구요 이제 인게임 안에서 얼마 프림 잘 나오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구요 다음 특가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특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